25회의 개봉을 하루 앞두고 있는 공포영화 김은희, 현장 비하인드가 담긴 온앤오프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스틸은 카메라 앞에서는 극중 캐릭터로 완벽하게 변신하면서도, 카메라 뒤에서는 반전의 매력을 뽐내는 김강우, 김소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김강우는 귀사리 수련원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신령연구소 소장 도진으로 완벽하게 몰입해 날카로운 눈빛과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스태프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의 모습은 냉철한 캐릭터 도진과는 반대되는 김강우의 유쾌함을 엿보게 합니다. 이어 김소혜는 호러 영상 공모전 리더 혜영 역을 맡아 털털한 매력의 대학생 3인방에 활력 넘치는 케미를 완성했는데요. 모니터링을 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돌변해 신의 배우다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김우는 한국영화 최초로 2D부터 스크린X, 4DX 버전을 동시 촬영 제작해 업그레이드된 체험형 공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